오해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어? 북한 편이 있어? 네 북한 편의점입니다 아아 4월 중 차례 남대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오십시오? 건배 출판하십시오 우리 둘 다 식당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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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방비 이틀차입니다 1일차에 뭐 했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클럽 가서 뒤지게 돌았습니다 야시장을 가서 어.. 하지? 마이크 하고 아 마이크 왜? 왜? 마이크 한지 힘들까? 어찌 따로따로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나는 필요한.. 뭐가 있을까? 헤어밴드! 나는 헤어밴드 하나 사게 저도 사실 바지를 사고 싶어요 하하하하 그래서 저는 바지 기쁨이니 헤어밴드를 이제 구매해보러 가려고 합니다 자 보면 야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뭐야 못 팔아? 아아 기념품 아.. 6만 5천끼라는데 가방이 힙색? 비싼데? 다 똑같이? 네 다 똑같이? 다 똑같이? 하하하하 뭐야 여기 술이야? 네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우 그 술을 사면 식당에서도 먹을 수가 있어요? 여유기실들은 기념으로 싸갈 수 있고 식당에서는 따로 사서 드시면 됩니다 아 따로 사서? 네 관광 오신 분들이 드셔보시고 마시고요 관광 기념물에서 드시고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많이 전하십니다 오 여유기실들은 터스는 높아도 화학주가 아니고 화학주가 아니고 근데 독해 보이는데? 부스는 좀 쎄죠 이거? 네 터스는 높아도 일단 말씀드려가지고 영업 잘하시는데? 하하하하 영업 잘하시는데? 하하하하 우리 집사이가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소주, 맥주, 담배는 다 5달러 5당뿐입니다 아 어? 북한 담배에요? 아 헐 와 고향 하하하하 고향 북한 뿐이네요 네 아 아 얘도 5달러에요 다? 하하하하 아 가게에 좀 더 있나 보다 이거 흥기가 많았으니 백두산 별축수로 이들축수로 이번 4월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류원신데서 건배주로 나누 수 있습니다 아 건배주로 몇 도에요? 40도입니다 40도? 그 사람 비싼네 10m짜리 와인 이건 얼마에요 그러면은? 35달러 35달러? 백두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여기 두건 있다 5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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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00킵 8000킵 검정은 없나? 검정? 좀 작은데? 아 모르겠네 히스 히스 헤드 이즈 엑스라지 하하하하 니는 3엑스라지 하하하하 난 4엑스라지다 임마 하하하하 어 이건 맞네 히야아 어 뭐 리신이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밀어 보지 말고 봐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묻지도 따지지 말고 사라 윌 컴백 땡큐 리얼리 깝자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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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 앉아서 사람들 많이 먹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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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한테 인사하는게 아니었어 아기한테 인사하는거였어 하하하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여기 세트로 파고 있어 하하 이쁘단 말이야 아 근데 이 티는 진짜 이쁜데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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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약간 아프리카 추장같은 지금 그 사이즈는 몇이야? 이거 X라지 이렇게 코디 쭉 깠까? 괜찮아?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거 괜찮은 거야 확실히 얘기해 동문 일어다 놓고 왔어 저희 9일 차고 저희가 야시장 갔을 때 술을 팔고 있었는데 그 술을 팔던 분들이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평양 식당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 평양 식당을 가서 밥을 먹어볼 계정입니다 일곱시 전까지 가야지 오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난 공연이 보고 싶은데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습니다잉 나 피시마인다 어? 나 피시마인다 나 피시마인다 진짜 했어? 진짜 했어? 그치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니면 그냥 잠깐 어? 자 조선평양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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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연애장국이 생긴다 혹시 촬영해도 되나요? 촬영은 안 돼요? 공연할 때 공연할 때 어머니 sei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